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양념 소스로 파닭 야물딱찌개 만들어 볼게요 닭 1마리 1.1kg은 밑간이 잘 되도록 두꺼운 살 부위에 칼집을 줍니다 이어 닭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맛술 1컵 50ml와 맛소금 1티스푼, 마늘 1큰술, 후추 약간을 넣어 골고루 섞어준 후 냉장고에서 1시간 숙성을 합니다 파닭이니 파채를 넉넉히 썰어줍니다 대파의 속대는 빼서 국이나 찌개요리에 사용하고 진액이 없는 겉대로 추려 2번에서 3번 접은 후 채로 썰어줍니다 입부분 역시 2번에서 3번 접어 채로 썰어준 후 생수에 식초 약간을 희석한 후 썰어놓은 파채를 담궈 매운맛은 빼주고 파릇파릇한 신선함을 살려주도록 합니다 후라이드 튀김 반죽을 합니다 치킨 튀김가루 1컵 200ml에 바삭함을 주기 위한 옥수수 전분가루 1티스푼, 생수 1컵 100ml를 부어 골고루 섞어 반죽을 완성합니다 이때 바삭함을 극대화 한다고 옥수수 전분가루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후라이드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니 이 점 유의하면 좋습니다 1시간 후 밑간에 둔 닭은 흥건한 양념 물기를 제거한 후 만들어 놓은 반죽에 넣어 반죽옷이 골고루 입혀지도록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꼼꼼하게 반죽옷을 입힌 닭은 하나하나 치킨 튀김가루를 묻혀준 후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에 차곡차곡 얹어줍니다 차곡차곡 바스켓에 놓아둔 닭의 오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뒤집어가며 식용유를 골고루 분사해 줍니다 오일 스프레이까지 마친 닭은 에어프라이어 각각의 칸에 넣어준 후 온도 190도 시간은 15분을 먼저 돌려줍니다 닭을 익히는 동안 파닭의 맛을 결정해줄 1차 양념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진간장 4큰술 양념의 텁텁함을 없애줄 식초 3큰술 물엿 5큰술 양념 소스의 느끼함을 없애줄 콜라 1분의 1컵 100ml를 넣고 골고루 섞어 놓습니다 이때 짠맛과 단맛은 기호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15분 후 적당히 익은 닭을 뒤집어주고 골고루 완벽하게 익도록 바스켓의 위치를 위아래로 바꿔준 후 다시 190도 15분간 에어프라이어를 작동합니다 총 30분을 모두 채워서 잘 익은 후라이드 치킨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습니다 이어 1차로 만들어 놓은 양념 소스를 냄비에 쏟고 케찹 1큰술을 넣어 풀어준 후 강불에서 양념 소스를 끓여줍니다 양념 소스가 부르르 끓으면 가스불을 끄고 뜨거운 양념 소스에 파닥 2차 양념을 합니다 마늘 1분의 1큰술 후추 약간 깔끔한 맛을 내줄 고춧가루 1큰술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줄 참기름 2큰술 그리고 통깨 듬뿍을 넣어 양념 소스를 완성합니다 양념 소스가 완성되었으면 체에 받쳐 물기를 확실히 제거해준 파채를 군고구마처럼 따끈따끈한 후라이드 위에 살펴시 펼쳐 올려줍니다 이어 완성된 따끈한 양념 소스를 파채 위에 고르게 부어준 후 명품 고명 통깨를 살짝살짝 흐트러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엔 시원한 맥주입니다 콸콸 쏘다 목 한번 축이고 본격적으로 파닥에 심취하면 주말 요리로 엄지척인 지금까지 이런 파닥은 없었다 파닥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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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